신성씨는 안경을 중간에서 벗으실 때 나는 왜 한 번도 저걸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기세포씨 지금 해보시죠 아니 지금은 음악이 없잖아요 지금 해보시죠 아니 아니 그 멘트하다가 하는 거는 좀 멋이 없으니까 아무튼 뭐 뮤지컬 보는 것 같이 너무 행복했고요 신성씨 같은 경우에는 농이 있다 못해 터졌다 터졌다 약간 반칙 같은 느낌이죠 야 신성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신성씨는 다 내려놓은 분 같아 욕심이 없어요 지금 선곡 표보고 깜짝 놀란 게 애녹씨 선곡은 참 괜찮다라고 느꼈는데 신성씨의 그 선곡은 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? 어 이거 과연 얼마나 이게 잘 부를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상상의외에요 아 정말 놀랐어요 이게 이게 트로트야 이게 터진 거예요 어 훌륭한 두 분의 공연 정말 잘 봤어요 자 결과 발표합니다 연예인 대표단의 점수와 국민 대표단 여러분들의 점수를 모두 합친 최종 점수 승전은 야 쟤는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 한 명을 보내야 된다고? 안 돼 못 보내 안 돼 나 딱 안 보내 1대1 라이벌전 최종 결과 애간장과 고막 중에 더 많이 녹은 부위는 최종 결과 확인합니다 고막의 주인공 신선 가사 아 어 어 어 이 기동을 쐈어 야 어 어 어 이 연예인 대표단 확인합니다 아 서른도 윤명선 두 분이 애녹씨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열한 분이 신성씨에게 표를 주셨고요